안녕하세요 키보디스트 노송입니다 오늘은 카시오에서 나온 CTK 3500 제품을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유질 건반으로 5개 옥타브가 들어가 있고요 소프트 터치의 플라스틱 건반입니다 소프트 터치라고 해서 벨로시티가 조절이 안되는 것은 아니고요 약하게 누르면 약하게 나오고 세게 누르면 소리가 세게 나오는 예민한 벨로시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60개의 내장곡과 여러 장로로 구성된 100개의 리듬 패턴과 400개의 다양한 음색들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또 50개의 댄스 뮤직이 들어가 있어서 다채롭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레슨 기능과 자동 반주 기능도 있어서 혼자 연습하셔도 실력이 쑥쑥 커지실 것 같습니다 건반 밑면에 건전지 넣는 곳이 있어서요 휴대용으로 사용하시기에도 편리함을 가지고 있는 악기입니다 이제 데모곡 먼저 한번 들려드릴게요 데모곡을 듣는 이유는 이 악기로 얼마만큼의 퀄리티를 낼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 악기를 사용해서 이 정도 사운드까지는 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모곡은 요즘 가장 핫한 장르죠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의 줄임말 EDM으로 편성이 되어 있네요 두 개의 버튼을 한 번에 누르시면 데모곡이 재생이 되겠습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